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참여하신 분 중 두 분을 추첨해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탈가기 아저씨 타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용현바스에서 인스타그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만들고 나서 보니까 팔로우 늘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팔로우 구걸 좀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그런데 그냥 구걸할 수가 있나? 제가 여러분들께 무언가 혜택을 드리고 저도 구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SNS,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를 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SNS 이벤트에 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설치를 해드리냐? 파티션 밀착형을 설치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공짜로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게. 단,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출장비만 조금 받으니까 보정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떤 제품을 설치를 해드리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리가 투명 유리도 되고, 불투명 유리도 되고, 라인 유리도 되고, 브론즈 유리도 되고, 그레이 유리도 됩니다. 자, 새로 나온 유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아마 젊은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아쿠아 유리라고 합니다. 아쿠아 유리. 자,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 설치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비싸요. 두 번째! 이것도 많이 아시죠? 뭘까요? 자, 이게 요즘 젊은 분들이 가장 핫하게 즐겨 찾는 모루 유리라고 합니다. 모루 유리도 원하시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유리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유리를 감싸할 수 있는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이 프레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프레임은 크롬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크롬이에요. 프롬 프레임도 가능하고, 블랙 프레임도 가능합니다. 블랙 프레임, 골드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끝나냐? 아니죠!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실버 무광입니다. 이 실버 무광 프레임은 시중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자, 이것도 원하시는 분들 설치 가능합니다. 자, 무광 니켈도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야, 이거 핫하다, 이거. 화이트 프레임.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파티션 밀착형 유리와 프레임 색깔을 원하는 대로 본인네 집에 인테리어에 맞게끔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죠? 이 팔로우와 SNS 이벤트를 참여를 하셔야겠죠? 자, 참여하는 방법은 여기, 여기 하단에 링크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서 이벤트 참여 방법은 확인하시기 바라고. 자,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 욕조 위에 밀착형이나 조조 위에 밀착형입니다. 자, 물론 유리와 프레임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특히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좋은 찬스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가기 아저씨 닷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고로 이벤트 기간은 딱 열흘입니다. 빠빠이